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있는 인쇄 시트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시트 1번 시트에서요.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에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에 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인쇄 1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시고요. 오른쪽에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해 봤더니 A2부터 G24까지 인쇄 영역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다가 기존 영역에다가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25부터 G3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24행과 25행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옵션을 클릭했을 때 시트 탭에 가시면 A2부터 G30으로 기존 영역에 추가가 돼서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영역 추가 작업 하셨고요. 만약 범위가 떨어져 있다면 두 개의 페이지로 분리돼서 표시가 돼요. 첫 번째 심표 두 번째 영역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현재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A2부터 G30 영역으로 인쇄 영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어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내용을 잠깐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을 나타낸 거지 라고 확인하려면 첫 번째 페이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인쇄했을 때 이 행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 또는 옵션을 클릭하셔도 돼요. 반복할 행을 선택하시고 행머리 끌 2를 선택하시면 인쇄했을 때마다 매 페이지 2행을 반복해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렇게 2행의 데이터가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매 페이지 상단의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머리끌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2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라면 1-2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까 인쇄 제목을 누르셔도 되고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시는데 위쪽에 표시하는 거니까 머리끌 편지 문제에서 페이지 상단 그러니까 머리끌이 되죠. 오른쪽 구역에다가 그러면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셨으면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시고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 한번 하시고요.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클릭하셔서 1-2 형식으로 인쇄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 확대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탭에 가셔서 9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A3부터 G16, A17부터 G30 영역을 페이지 나누어서 1페이지, 2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작업하는 페이지 설정은 일단은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16행, 17행, 기준이 A17행이 되겠네요. A17행부터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A17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나누기 가셔서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한번 클릭하시면 D051에 해당한 데이터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D051에 해당한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쇄 1번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여러분이 엑셀을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하실 때 설정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아, 여기 있네요.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2번 시트에 작성된 내용에서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현재 이렇게 1페이지 1페이지 인쇄가 되네요. 왼쪽에 여백이 좀 작고 오른쪽에 여백이 넓습니다. 문제에서요.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의 옵션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백 탭에 가셔서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하게 여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맵 페이지 왼쪽 위에는 상단이니까 머리끌이네요.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클을 설정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 페이지 옵션 설정 클릭하시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머리끌에 왼쪽 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을 선택하시고 시트 이름이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경로, 팔이름, 시트 이름, 시트 이름 삽입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는 그러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바닷글 편집에 오른쪽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페이지 번호 삽입 도구 클릭하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A3부터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클릭하시고 A3부터 H38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반복할 행을 선택하시고요. 핵머리 끌 3행을 선택하시면 인쇄했을 때 매 페이지 3행은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작업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중간중간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다 작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파일에 가서 인쇄 한번 클릭하셔 갖고요. 위쪽에 시트명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의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3행이 현재 페이지는 한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인쇄되었을 때 3행이 반복된 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한 페이지로 출력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1번, 2번 인쇄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예제 살펴보셨고요. 교재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고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